쿠팡 자주 이용하세요? 저는 쿠팡 매니아에요. 주 5일 쿠팡 배송시키면서 가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쿠팡 추천템5를 소개합니다. 매년 200g 내외의 호텔 소건을 구입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찹찹 건조기 안 써도 부드러운 수건을 찾아서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넉스리브 200g 40수 코마사 수건 10수 20수 30수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부드럽거든요. 이건 40수에요. 코마사는 짧은 섬유와 잔물을 제거하고 긴 섬유만 평행하게 실로 만들었어요. 보풀이 적고 광택 강도가 좋은게 특징입니다. 그동안 수건과 동일 스펙인데 촉감이 왜 다를까요? 아기한테 사용하고 싶은 느낌이랄까? 정말 부드러워요. 사실 쿠팡에서 구입하고 가격도 포장도 평범해서 기대 안했었거든요. 근데 수건 써보고 놀라서 라벨 확인했잖아요. 같은 중량의 수건이라도 촉감이 다릅니다. 지금은 5개월쯤 썼는데 뻣뻣해질 기미가 1도 안보여요. 가격도 프리미엄 타올의 반가격정도라서 부담없구요.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퀄리티를 원한다면 이거 추천해요. 마치 수면임옷이 살에 닿은 느낌? 보들보들 부드럽고 흡수력도 좋아요. 무료배송의 허들이 낮아서 로켓프레쉬를 자주 이용해요. 매번 구매하는게 비슷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재구매하는 냉동식품이 있어요. 삼양프레쉬 더블한박스테이크 돈가스도 냉동을 안사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수제한박느낌이에요. 개당 100g 정도로 10개 총 1kg인데 1만원 내외에요. 가성비도 정말 좋죠. 프라이팬 또는 에어프라이어 조리 가능하구요. 짜잔 치즈 얹어주면 하... 근사하죠? 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두께감과 촉촉함이 한박전문점의 맛입니다. 가끔 품절되는데 소개했다가 품절이 길어질까 두려운 저의 찐추천템이에요. 요리하다 보면 중간에 설거지하고 재료 씻고 맨손으로 물닫는 일 너무 많잖아요. 건조함이 심해져서 찾고 찾은 주방세제 퓨어라벨입니다. 병풀 녹차추출물 함유 피부 보호성분으로 맨손 설거지가 가능하구요. 유해화학성분 17가지 무청간 세제에요. 세제 잔여물 걱정 없는 생분해도 98%니까 나무 소재의 조리도구 세척에도 너무 좋아요. 아기젖병부터 과일, 야채까지 씻을 수 있는 안전한 등급이에요. 영상에 바나나 등장할 때마다 씻어드세요. 댓글 많이 달려요. 과일 세정제 따로 필요 없이 퓨어라벨 하나면 됩니다. 과일, 야채 씻을 수 있는 등급이라도 고무장갑 끼고 과일 씻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 세제나 쓸 수 없어요. 맨손에 닿아도 무해한 퓨어라벨이라면 안심입니다. 껍질 때 먹는 채소, 과일도 뽀득뽀득 더 예뻐졌죠? 각종 양념, 꾸덕한 고기기름이 묻은 밀폐용기에요. 퓨어라벨은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이고 얼그레이, 코코넛, 레몬의 고급스러운 향으로 설거지 시간이 힐링타임이 돼요. 습관적으로 주방세제 펌핑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사실 저예요. 거품 없으면 왠지 설거지 안 한 느낌이잖아요. 퓨어라벨은 거품 부스터로 오래 지속되니까 소량만 써도 만족스러워요. 원래 순환세제는 세정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퓨어라벨은 뽀득뽀득 잘 씻겨요. 이 영롱함, 빨간 기름은 흔적조차 없어요. 그릇은 뽀득하게, 내 손은 촉촉하게 이제 더워져서 고무장갑 못 끼겠다 하시는 분 퓨어라벨 저랑 같이 써요. 쿠팡보다 저렴하게 무료배송으로 공동구매 준비했어요. 최대 할인율 구성으로 선정했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퓨어라벨 바디워시 열풍께 선물할게요. 예전에 살림팁으로 샴푸 조금 남았을 때 케찹 뚜껑 끼우고 뒤집어 사용하는 방법 소개했었죠? 재활용 차원에서 참 좋았는데 뚜껑이 작으니까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쿠팡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있어요. 아답터, 누수 방지 시트, 기본 캡이 한 세트 푸딱 거꾸로 캡, 이름도 재밌어요. 총 열 세트이고 색깔별로 아답터 사이즈가 다릅니다. 린스의 펌프 뚜껑을 제거하고 사이즈 꼭 맞는 아답터로 교체해요. 이때 누수 방지 시트 잊지 마세요. 기본 캡까지 씌워서 뒤집으면 남아있던 린스가 쭈루룩 뒤뜽뒤뜽 휘청거리는 마요네즈도 뚜껑 바꿔 뒤집으세요. pp 소재로 소스병에 사용 가능하고 넓은 바닥면으로 안정적이에요. 전염모 곡자로 유명한 BRK 미니 곡자 저는 유명해지기 전에 구입했는데요. 일반 곡자보다 납작하고 손잡이가 짧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립감이 좋고 식탁 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요. 조림 전골류 서빙할 때 자주 사용하고요. 냄비나 그릇에 걸쳐두기도 정말 좋아요. 주걱과 곡자의 중간 느낌 앞접시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해서 휘뚜루마뚜루 잘 쓰일 거예요. 햄버거